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함에 따라 열리게 된 교권보호위원회 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요청으로 지난 1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, 해당 학부모가 약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교권 침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울산에서는 지난 6일에도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학부모가 소란을 피워 교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, 교권 침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.